딱딱 만난 거지. 넌 N극, 난 S극. 둘 다 서로 오히려 달라서 더 잘 딱 만나게 된 것 같아. 왜, 뭐, 너무 감성적이야? 아이,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랬는지 아세요. 어떻게 컬러 원고를 다 작업할 생각을 하셨어? 자, 안녕하십니까. 조금, 조금만 잘할게. 조금만?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항상 어디서든. 잠깐,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축하하는 마음이 정규직을 축하합니다. 원피디, 정규직 축하해. 아, 정말 축하해. 진짜 축하해, 마마. 몇 투만에 다치하대. 네. 그니까요. 네. 진짜 인류의 기원 보는 이유가 데뷔 회의할 때 재밌었는데. 그랬죠. 영감한 느낌 쉴 때 만화도.